북한 지도부가 올해 2년 가까이 국경을 봉쇄하고 자력갱생과 인간개조론을 강조하면서 주민들의 삶이 훨씬 더 악화됐다는 지적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미국과 중국 등 강대국도 자력갱생을 못해 대외무역과 교류를 중시하는 상황에서 북한 지도자의 구시대적인 정책이 주민들의 삶을 더 위태롭게 하고 있다는 겁니다. 첫 소식 김영권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 15일 미국 뉴욕의 유엔본부 린다 토마스 크린필드 유엔주재 미국대사가 이날 비공개를 열린 유엔안보리 회의 뒤 성명을 통해 거의 2년에 달하는 북한의 국경 봉쇄 조치에 대해 우려를 나타냈습니다. 다음 날 유엔총회가 17년 연속 채택한 북한인권 결의도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를 11번이나 언급하며 북한 당국의 장기간에 걸친 국경 봉쇄 조치가 주민들에게 미칠 부정적 타격에 심각한 우려를 나타냈습니다. 하지만 북한 지도부는 이를 계속 무시한 채 문을 꽁꽁 걸어잠그고 구시대적인 내부결속과 자력갱생에 취중했고 비공식 무역마저 막히면서 장마당 물가는 폭등했습니다. 게다가 주민들의 정신상태가 해이해졌다며 지난해 12월 반동사상문화개혁법과 올가을 청년교양보장법 등을 잇따라 채택하고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직접 나서 인간개조까지 주장하며 사상 강화를 더욱 강조했습니다. 이후 당세포 비서대회, 청년동맹대회, 직업총동맹대회, 3대혁명 선구자대회 등 핵강국이 아닌 대회의 강국이란 비판이 나올 정도로 많은 동원행사를 열어 자력갱생과 내부결속을 다그쳤지만 현실은 처참했습니다. 북중 무역규모는 1월에서 10월 누계액이 2억 2,700만 달러로 전년 같은 기간보다 57% 줄었고 특히 수출은 3,500만 달러에 그쳤습니다. 북한의 무역총액이 73억 달러, 수출이 32억 달러를 넘어섰던 소위 장성택 경제시대로 불리던 2013년과 비교하면 수십배에서 백배 가까이 격차가 날 정도로 경제가 파탄난 겁니다. 미국의 전문가들은 김정은 위원장의 정책 실패는 이미 예견됐던 것이라며 과거에 실패한 정책을 무책임하게 반복하고 있다고 지적합니다. 북한 노동당 39호실 고위 간부 출신으로 미국에서 활동하는 이종호 씨는 김정은의 자력갱생은 헛된 망상이자 몰락의 길로 가는 지름길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북한 지도부는 게다가 비사회주의 척결 등 사상통제와 처벌을 전례없이 강화하고 연초부터 노동당의 규율조사부와 법무부, 이후 문화예술부까지 신설해 간부 숙정과 선전활동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북한이 이렇게 조사하고 처벌하는 부서들을 새롭게 내는 것은 이제는 주민들에 대한 그런 사상선동사업이 더는 먹히지 않으니 오직 강제적인 조사와 처벌, 이 먹치는 방법으로밖에 간부들과 주민들을 다실 방법이 없다는 걸 스시로 자해낸 것입니다. 전문가들은 김정은 위원장이 참다운 사회주의 우월성을 강조하면서 동시에 더 간고한 고난의 행군을 언급하는 모순된 주장을 반복하고 있다며 구시대적인 억지 사상 주입이 아니라 국경을 열고 국제사회와 협력해 실질적인 인민생활 개선에 나서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유에뉴스 김영권입니다.